오재현 선수랑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특수 제작한 골대가 있어요 이거는 농구공 하나 들어가는 크기의 링입니다 굉장히 느끼가 힘든데 이거를 12개를 던져서 하나를 넣을 때마다 추첨을 통해서 10분 늘게 승자 패자가 정해지잖아요 승자 패자를 그린 굿즈가 제작이 돼요 그 굿즈를 10분씩 드릴 거예요 기사님 볼 좀 잡아주십시오 거의 굿즈 안 주겠다는 거죠 안 줄 생각으로 만든 겁니다 오우 오우 계속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아쉬워하지 마세요 자 여섯 개 오우 자 민망해지기 시작하죠 오우 아홉 개 오우 두 개 남았습니다 오우 자 마지막 하나 30개 걸겠습니다 30개 30개 굿즈 30개 이번에 넣으면 굿즈 30개 집중해 주세요 오우 오우 자 그럼 이번 이벤트도 민망하게 끝이 났습니다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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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셋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